다음 동작은 척추 비틀기 동작입니다. 척추 비틀기 동작은 쓰러진 척추를 발로 잡아주고 귀비와 프리라임 근사를 없애주는데요. 특히나 속옷 입으시면 여자분이 어깨에 붙게 접히지 않아요. 삼각경으로 그 근사를 많이 잡아주고요. 반부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자, 먼저 왼 눈을 접어서 앞을 보게 놔주시고요. 오른 다리는 세워서 무릎 위쪽에 배부를 만들어주세요. 역시 양쪽 힘을 더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왼손을 들어서 세워져 있는 오른 다리에 무릎 위쪽을 하면서 붙여주시고요.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엉덩이 쪽을 잡아주시고요. 유혈성이 좋으신 분들은 무릎, 더 좋으신 분들은 오늘도 좀 발목을 잡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른손은 이제 숨을 들으시면서 뒤를 지키며 기틀어주시고요. 척추는 바로 곱게 편 상태에서 휘어지지 않게 곱게 편 상태에서 호흡을 들으시고 내쉽니다. 30초 버티지 시선은 뒤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이때 점점 한쪽 엉덩이가 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수록 양쪽 엉덩이를 바닥에 꽉 붙이려고 더 노력하세요. 한쪽 엉덩이를 바닥에 꽉 붙여주세요. 이제 무릎을 들리시는 분들은 무릎을 들어 원을 믿고 무릎과 팔꿈치를 같이 하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 더 유혈성이 좋으신 분들은 왼쪽 발목을 꽉 잡으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을 비틀어줍니다. 30초 버티지 앞에서 봤을 때 어깨는 틀어지지 않게 일찍 선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왼쪽 좀 더 안되는 쪽이 있을 텐데요. 잘 안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안되는 쪽을 더 해주셔야 해요. 안되는 쪽으로 척추가 틀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되는 쪽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교정효과가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3번 호흡합니다. 다음은 카배바티 호흡법입니다. 이 카배바티 호흡법은 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서 그만큼 머리를 맑게 해주고요. 살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아주 건강한 호흡법입니다. 남자분들은 무릎 굽는 자세가 힘드니까 의대로 자세를 유지해주시고요. 여자분들은 무릎 굽고 앉아주세요. 두 손은 가볍게 무릎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호흡을 하는데요. 들이 마실 때는 복부가 최대한 편정되게 그리고 숨을 밖으로 내뱉을 때는 복부와 뒤 최대한 가깝게 수축되는 느낌으로 복근을 조여줍니다. 자 일단 제가 숨을 어떻게 쉬고 내뱉는지 한번 봐주세요. 코로 들이 마시고 들이 맞게 완벽하게 계속 들이 마셨으면 그렇게 쉬고 내뱉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우시죠? 네, 갑자기 많은 공기가 주입되기 때문에 풍선을 본 것처럼 그렇게 어지러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세요. 자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빠르게 50번 실시합니다. 이때 배가 들어가고 나갈 때 숨이 들어갔다 나가는 걸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숨을 내쉴 때 배가 나오시는 분들의 뜻이거든요. 숨을 들이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뱉을 때 휩 꽉 조여주면서 수축시킵니다. 50, 70 마수 마수 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길게 정리하시고요. 양손으로 배를 문질러주시고 입에 고인 침을 삼키세요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나 그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안심하시고요 계속 호흡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모든 동작이 끝났습니다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합니다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 쭉 펴주시고요 손바닥을 통해서 공기 중에 좋은 기운이 몸 안으로 드립니다 눈을 감고 쉬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느끼는 에너지와 기운을 느껴보세요 에너지가 느껴지면 호흡도 느낍니다 숨이 들어올 땐 가슴이 시원한 느낌 숨이 나갈 땐 가슴이 편안한 느낌 이 느낌을 갖고 호흡을 반복하셔야 해요 부드러운 에너지를 느끼면 몸이 이완되어 몸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편안한 호흡을 느끼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이 찾아옵니다 모든 동작이 끝났으니까 효과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도메이зя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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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부터 도보 frei